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런데 문제에서 f'x를 줬어요. 그러면 f'x가 있으니까 뭐 3차 함수의 증가 감소를 알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얘를 적분하면 라지 fx를 알게 될 거고 근데 적분 상수가 튀어나오지만 그래프 위에 2,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x에다 이 넣었을 때 y 좌표가 0이 돼야 된다? 그럼 적분 상수까지 찾아버릴 수 있고 그러면 fx가 완벽해진다고요. 그 완벽한 fx를 가지고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총적분 해주면 얘기는 끝나는 거겠죠. 이와 같은 문제로 흘러갈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3차 함수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좀 더 계산을 단축시킬 수 있는 사항들이 생깁니다. 제가 일단 문제를 풀고 단축되는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f'x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fx를 직접 구해버리겠습니다. fx는 적분해버릴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x 3제곱,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미분하면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플러스 c가 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fx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 그래프가 2,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x에다 2 넣어줬을 때 y 좌표가 0 돼야 돼요. 여기다 2를 대입해봅니다. 그러면 8,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8, 8 빼기 8, 아프죠? 마이너스 8 플러스 c, 이게 0이다. 그래서 이 부분 없어지고 c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8이 됩니다. 이게 완벽한 함수가 찾아졌잖아요. fx 그래프. 그럼 우리는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대략적으로 알아야지 x추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아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3차 함수 주어졌을 때 그래프 개형 찾는 거는 그 3차 함수를 다시 미분하죠. 이거를 미분을 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잖아요. 미분이. 그럼 제가 인수분해가 돼요. f'x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x, 여기가 3x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 2 이렇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이래주면 되네요. 3x 제곱, 2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0이 되는 x값이 기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마이너스 3분의 2와 2에서 f'이 0이 되고 부호 조사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f라는 함수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주신다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여기가 3분의 2가 있습니다. 여기가 2가 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다. 2, 예. 그런데 문제에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다 팁이에요. 2일 때 어디를 지난다고 그랬죠? 0. 2일 때 함수값이 얼마예요? 0이라는 값이라고요. 2일 때 0이라는 여기 값을 지난다 이거죠. 그러면 3분의 1 때는 좀 높았겠죠, 분명히. 높았을 겁니다. 왜요? 그래프가 여기까지 뭐 할 거니까 증가할 거고 그러다가 감소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입니다. 개형이야. 여기까지는 증가하다가 0으로 감소하다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이 점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fx를 여기서부터 2까지 적불한다. 이렇게 간다고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다시 문제 속에서 얘가 0이 되는 값을 우리는 찾을 거예요. 그러면 조립제법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8 이렇게 갈 거고 여기에다가 2일 때 0이 됐으니까 2가 있다고요. 뭐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면 대략 얼마일까? 이런 생각 추론하셔도 되는 거고요. 1, 여기가 2, 0, 0, 마이너스 4, 여기 마이너스 8, 0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가 되고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제곱에 x, 플러스 2, 이퀄 0 이렇게 나와버리죠. 아니면요? 일단은 갈게요. 그러면 0이 되는 값이 2와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가 뭐예요? x3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을 적분해버리면 얘기가 끝나는 거다. 여기에서도 적분구간 대칭이네요. 그러면 얘, 얘 적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적분한 다음에 2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거 빼고 두 배 해버리면 바로 정답이 된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돼요. 64. 자, 계산을 줄여낼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찾아보겠습니다. 문제 일단 파악하세요. 문제는 어떤 이야기냐면 f'x가 주어졌고 2, 0을 지난 대요, fx가. 그래서 fx를 직접 찾은 겁니다. 적분을 이용해서 찾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프 개형을 그려봤더니 이런 모양이더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생각해내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단축시킬 수 있는 거는 지금 얘가 x축에 이렇게 접하고 있죠. 어디에서? 2에서. 그러면 fx라는 거는 얘는 x-2의 제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접했잖아요. 그러면 최고 차이의 개수는 지금 1이니까 여기에 x 뭐가 달라붙을 건데 상수항이 8이잖아요. 그럼 플러스 4고 여기가 8이 되려면 플러스 2가 있으면 되죠. 조립제법 안 써도 fx가 그냥 나와버리죠. 빨리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거를 또 찾을 때 이렇게 찾지 않는다고요. 접할 때 이런 관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기까지만 선을 거버리죠. 그러면 극대값이 여기고 극소값이 여기입니다. 그럼 관계가 어떻게 나오냐면 2대 1이라는 관계가 있다고요. 2대 1.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냐면 2의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3분의 8이에요. 3분의 8의 반이 얼마입니까? 2분의 1을 해주면 3분의 4. 이 길이가 3분의 4예요.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마이너스 3분의 4만큼 이쪽으로 더 갈 거니까 여기 값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찾아보려요. 방정식 안 풀어도 관계로 나오죠. 이거 3차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이 있습니다. 수능 완성에서도 3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 정리해드렸고요. 수능 특강 미통계에도 있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요약 강의 때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또 드려놨고요. 이 개념을 알면 마이너스 2에서 만난다라는 걸 금방 찾아낼 수 있죠. 또 한 가지. 3차 함수가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런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증명을 해드리지 않아요. 이 접선이 있습니다. 접선. 그때 이 좌표를 여기 값을 이 교점이죠. 교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할게요. 그럼 교점에 여기 좌표를 x이퀄 알파 이 교점 접한 점 x이퀄 베타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부분의 넓이는 3차 함수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2분의 절대값 A 최고차항의 개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 단계 높죠. 요거보다 한 단계 낮은 게 2차 함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2차 함수와 직선으로 요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2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제곱 그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한 단계 높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x축이라는 건 접선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접선과 만난 점이 여기와 여기잖아요. 그럼 얘기 끝났다고요. 12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얼마예요? 1. 베타가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의 4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요. 그럼 4의 4제곱이잖아요. 4의 4제곱이니까 얼마예요? 16 곱하기 16이죠. 예. 그러면 432 44416 그래서 3분의 64 적분하지 않고 답 내버린다고요. 이런 부분들이 빨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한번 개념들을 개념들라기보다 이런 공식들을 좀 잘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이런 요령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 문제는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 때 걸리는 시간은 상당히 빠르다는 얘기죠. fx라는 거 나왔죠? 그래프 개형 0이라는 거 선분 걷죠? 그리고 나서 2대1 이용해서 찾았죠? 아 접선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12분의 1의 2 마이너스 마이너스 4의 4제곱 답 끝. 예 암산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행렬합당